아 밭에 가서 지금 오늘 하루종일 낳은 예배 끝나고 또 밭에 가서 이제 감자 심을 곳과 이제 여러가지 뭐 수박이나 토마토 심을 곳 옥수수랑 고구마 심을 곳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을 우리 밭에서 우리 가족들의 샐러드 먹거리를 제공했던 텃밭에서 또 아직도 양배추가 계속 열려요 아 그리고 또 이 브로코리도 요즘 마트에 가면 엄청 비싼데 이렇게 그냥 거저 따오니 얼마나 좋아요 양배추도 계속 따오는데 또 데에서 또 자라가지고 또 생기고 방울처럼 계속 생겨요 그래서 올 봄에는 양배추를 안 심고 겨울진에 거기에서 계속 옆 가지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걸음이나 주려고 그래요 아 이 돼지 감자는 기촌 초기에 심어놓은 곳이 계속 땅을 팔 때마다 이렇게 나오네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음 음 음 음